여러 통 사 가져왔어요. 그래서 돼지비라면 이빨로 이러시는거는 항압적인게 급하게 잘 떨어지더라. 그래 갖다 들어보면 한사람 가는데 꼭 5개씩 들어가더라구. 여 끄는데. 아 돼지비나 끄는데. 딴거 있어 그래. 손으로 하면 이게 저기 소미에 사람 딱 들어 붙으면 손에 또 불 났는데. 네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래 갖고 왔나 해서 그래 또 거기다 냅더니 또 사람을 있는 데다가 또 사람을 갖다 놓고는 그걸 또 치웠어. 어? 어디 나오겠지요. 나와도 그래. 그래 없어지는게 울매가 없어지는기라 그래. 아이고. 그래도 어떻게 배지밀로 불을 끌려고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. 그래도. 급한데 그렇지 않습니까? 안만 급해도 어떻게 생각났습니까? 급한데 뭐 이래 씨끈하게 젖힌 이게. 아이고. 이빨 부족한거 같다. 아이고. 반첨씩 따뜻 떨어지더라고. 그래 갖다 들어붓고. 갖다 들어붓고. 그래 그놈 나가고 싶어서 또 이제 불 안 생긴데 여러 갖다 또 다두다두게 꺼고 이래가지고 소위를 살리농기라. 아이고. 좋은 일 했습니다. 어떤 가르침 좋은 일 했습니다. 그래도 어르신 거동을 하시는 분이니까. 그래도.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을 살리셨네요. 고향 그대로 자야 죽어야지. 죽을 거 살림이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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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로 점심이 안 죽어야지. 나이로. 그 고무에. 고무. 고무. 선거. 고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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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변이라고 그래. 아니 직원들은 그때 불나고 지금 칼부림 할 때 뭐 했습니까 직원들은? 아니 이런데 여자들이 겁나서 못달라들지. 어떻게 그 칼을 재합을 했습니까 누가? 나중에는 막 사령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저기가 되겠지. 나는 그 사람 소에 불나가서 여기 사자고리 여기 불났는데 그 놈 집권을 나가고 정신도 없었었고. 불 끄신다고. 내가 그래 안 쓰러졌으면 그 사람들 여기 이리 오면 전부 다 안 돼. 다 익었다. 익었어 익었어. 익으면 오줌도 못 넣으면 죽어요. 수술해야지. 하여튼 어르신 참 큰일을 하셨습니다. 아이고 좋은 일 했습니다. 환자분이 환자를 살리셨네. 아이고 참 상취해야 되겠다 삶. 그런 것도. 내 못 빨리 놓고. 어쩌려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. 아니 아니 우리. 사람들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빨리 빨리 어찌 해야 되지 그래. 아이고 지금 엑소에 좀 시키지구나. 시발 것들이. 맞다예. 영혼 어디 뭐 한 짓이야 이게. 사람 소위는 어른이 살렸답니다. 이 할아버지가 막. 두유 갖고 살릴 때 두유를 꺼갖고. 아니 뭐 도란이 물류를 안하나 그래. 또라이 같은 걸 영화를 이집거리를 만들라 그래. 할머니 잡수들 두유를 딸이 어쩌면 또 맞춘 거 같아. 네. 그거 갖고 불 다 끄답니다. 전 세 분이나 다 살릴 때 이거 갖고. 두유 갖고. 어머니 알려라 그래. 아이고 어른 큰일 했습니다. 장아노. 놀래시켰습니다. 그런 가지 돈도 어떻게 됐는지. 우리 딸이 아버지 여기 용돈 쓰시라고 하면서 내놓고 갔는데. 가서 없어져고. 뭐. 저기 그 과자 부식이라든 뭐 이런 거. 여러 개 많이 사가지 않았는데. 다 없어져고 없어. 우리 아저씨는 꼼짝도 뭐 하는데 그래 이거. 아휴. 바로 저 수족했는데 물이 났는데 그래. 아이고. 10시 반 돼서 그랬으면 그래 연락을 해줘야지 집에. 연락 다닌 주위 그래. 전화 왔던데 11시. 11시 12시 다 돼서 전화 왔더라고. 왔었어요. 볼 땐 안 왔어요. 아 직접 피해를 당하셔서 전화를 했는가요? 네. 아프게 하고. 심하죠. 아. 화장이 심하니까 여기서 치료가 안 될 거 같으니까. 안녕하세요. 그 작으신 분 다치신 거예요? 놀랐겠다. 지금. 아 저 어르신이 화장이 오신 거예요? 화장이 심하대요. 많이 심해서 여기서 안 된다 하네. 병으로 가야 된다 하네. 아휴. 아휴. 어디는 내가 볼 때는. 여기 올라가야 돼요? 딴 사인을 못 당기라. 불 끌려고.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앉아서 서요 서. 바람은 죽게 생기더니. 서요 서. 그래. 고마운이는 아쉬워. 그럼 또 없는데. 하나 둘. 서요 서. 이게 니게 뚫려 안 될까. 그래. 한 사람 끄고 또 요거에 가서 요거에 끄고. 저거에 가서 좀 끄고. 그래. 서 이런. 이 사람은 조금은 줄어든. 줄어든 사람을 다 달려준 거야. 그래. 내 물금은 다 없어져. 제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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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도 화상이 좀 입으신거구요? 이제 좀 덜하시고요. 1번도 화상 입었는데. 괜찮아요 환자가 환자를 살렸다닌게 참 그래가지고 얼른 식이오서 오고 하셨는데 저희는 잠을 벌라 한 시간에 잔거든요 한 시간에 잔을 지키겠습니다